조선연반들은 바람의 시험이 전부라서 조선의 학교는 거기서 아유 교육적으로 다스리지 아유 교육이 잘 돼서 예절도 바른데 나라가 튼튼하고 세상이 변함하려면 우리 민족의 문화광송이 잘 되어야지 조선연반들은 과거 시험이 전부라서 조선연반들은 조선연반들은 거기서 아유 교육적으로도 다스리지 아유 아유, 교육이 잘 돼서 예절도 빠르네 나라가 든든하고 세상이 편안하려면 우리 민족의 문화 방송이 잘 되어야지 우리 민족의 문화 방송이 잘 되어야지 우리 민족의 문화 방송이 잘 되어야지 우리 민족의 문화 방송이 잘 되어야지